Hola a todos, ¿qué tal? ¿cómo están? 안녕하세요, 잘 지내세요. Bienvenidos a nuestra primera clase de Hola, Gramática Española Nivel Intermedio. 저희 Hola 문법, 스페인어 문법 중급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수업이지만 문법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면 문법도 공부하고 회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야 언어라서 저희가 계속 사용할 거잖아요. 그래서 문법만 따로 배우지 않고 대화, 그 문법을 배워서 어떤 대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볼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선 문법을 설명드린 후에 나중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읽은 대화를 사용해 가면서 그 발음도 연습하고